여러분 안녕하세요 코미녀입니다. 자 오늘은 벨루가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전 판매가 시작이 된 지 하루 9시간 지나가고 있는데요. 지금 홈페이지가 복구가 됐죠. 그래서 다시 카운팅도 리셋이 됐습니다. 벨루가나 트위터에 보시면은 웹사이트가 이제 주소가 바뀌었어요. 이거 꼭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에어드랍까지 보상이 완료가 됐는데 저도 10월 22일에 제가 가진 수량의 2배가 들어왔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초기에 이거 문 빠르게 닫힐 수가 있으니까 좀 바로 구매를 하셔야 된다. 그러니까 벨루가나를 공략을 하시려면 지금이 기회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결국에는 2배 보상으로 따라왔기 때문에 오히려 초기 투자자분들에는 굉장히 잘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댓글에 2배가 아니라 2%밖에 못 받았다라고 하시는 분들 좀 계시더라고요. 자 저도 처음에 140개가 들어와서 깜짝 놀랐는데 정확히 14만개 들어왔고요. 자 그래서 이거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있다. 2배 못 받았습니다 하시는 분들 010-5933-3168로 벨루라고 연락을 주시면 제가 방법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간단한 문제니까 혼자 어렵게 하지 마시고 연락 주시고요. 자 벨루가나가 사전 판매를 시작을 한 지 5일 만에 해킹을 당하면서 폭파가 됐죠. 그 이유가 아서헤이즈랑 연결이 됐다라는 건데요. 아서헤이즈는 직접적으로 인터뷰까지 했었어요. 그래서 그 인터뷰 내용이 바이낸스에까지 실렀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보시면 이 인터뷰가 거짓말을 할 수가 없어요. 이거 잠깐 보시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거 아서헤이즈 본인이 말을 한 게 맞잖아요. 인터뷰가. 여기서 어떻게 얘기했냐면 썬펌프에서 영감 받았다. 그래서 이제 아이쇼에 관심이 있다라고 분명히 말했고요. 그리고 화이트 돌핀이라고 했어요. 화이트 돌핀이 지금 흰 돌고래잖아요. 그러니까 벨루가나밖에 없어요 지금 현재. 그리고 아이쇼 순이라고 했거든요. 아이쇼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흰 돌고래가 벨루가나밖에 없다 보니까 아서헤이즈가 만들었다라고 추정이 되고 있는 건데 아서헤이즈의 지갑 주소를 추적을 해보니까 2,600만 달러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로 380억 가량을 들고 있는데 이 중에 벨루가나가 발견이 됐다라는 거죠. 4억 7천만 개. 이것도 39시간 전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벨루가나 토큰이 새롭게 발행된 것도 들어왔다라고 나왔고요. 아서헤이즈의 의도가 뭐냐라고 봤을 때 여기 공식 홈페이지 보시면 1티어 거래조 상장 협상은 완료됐다. 근데 여기 5개 중에 하나라고 그랬는데 CEX니까 유닛사업은 덱스이기 때문에 아니잖아요. 나머지 4개 중에 비트맥스밖에 안 돼요. 비트맥스가 어디지라고 보니까 아서헤이즈가 만들었다라는 거죠. 근데 아까 인터뷰 보셨잖아요. 선펌프에서 영감 받았다. 직접적으로 말했거든요. 아까 인터뷰에서. 선펌프가 저스틴 선이 만든 거고요. 손우공 만들었죠. 손우공 한방에 56만 퍼센트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완전히 데이트를 쳤는데 분명히 아서헤이즈는 여기에서 영감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아서헤이즈가 만든 거는 100만 퍼센트가 한방에 폭증을 해도 이상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도 대박이 날 것 같아서 구매한 거고요. 자 그리고 벨루가나 토큰이 만들어진 게 언제냐면은 37일 전이거든요. 이미 한 달 전부터 기획이 된 거예요. 이게 갑자기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게 9월 16일이거든요. 날짜가. 자 그런데 9월 28일에 아서헤이즈는 기사를 뿌려놨다라는 거죠. 밈코인에 흠뻑 빠졌다. 그래서 마더 모그코인 페페 투자를 했다라고 했는데 사실 마더나 모그나 페페나 다 이제 물밑작업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사실은 이제 본인이 만든 프리세일을 출시를 앞두고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렇게 좀 기사를 뿌리고 있다. 물밑작업을 하고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떡상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저도 구매를 한 거고요. 자 벨루가나는 지금 현재 덱스에 이미 리스팅이 돼 있어요. 지금 비상장이기 때문에 홀더도 없다고 뜨고요. 그리고 유동성이 이제 아예 막아놨어요. 그래서 사고팔지 못하게 막아놨습니다. 자 만약에 상장을 하게 되면 공식 트위터 내용인데 상장가가 이렇게 고정으로 이미 발표가 됐어요. 그리고 가로열고 덱스에서 사용 가능하다라고 했기 때문에 덱스에 동시 상장을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비트맥스랑 같이 동시 상장할 것 같은데 덱스에서는 하루 만에 6만 퍼센트, 만팔천 퍼센트 이런 상승이 가능한 곳이에요. 그래서 이 벨루가나가 만약에 펌핑이 나왔다라고 하면 만 퍼센트는 올라갈 수가 있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만 퍼센트면 100배가 되는 거잖아요. 프리세일이기 때문에 여기 밑에서 사서 110배를 먹고 들어가는 계산이 나오다 보니까 110배에다가 100배 또 들어가면 고점에서 매도를 하면 만천 배가 되는 계산이 나와요. 내가 만원 투자했더니 1억, 10만원 투자하니까 10억이 되는, 11억이 되는 그런 계산이 나오거든요. 제가 만원 투자했는데 나중에 지갑 열어보니까 1억이 돼 있는 거죠. 그런 계산이 나오다 보니까 그래서 프리세일은 제가 극초기 좀 많이 잡으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근데 왜 확실한데 만원밖에 안 사요?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비상장은 항상 리스크가 존재를 하고 있어요. 지금은 되게 좋지만 나중에 이제 변수가 생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직 거래소에 지금 상장을 안 했기 때문에 결국 스캠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변수가 자, 이거랑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가지고 진짜 괜찮은 주식이 있다 소개를 받았어요. 그런데 그 주식이 그러면은 모지하고 찾아보니까 어떤 주식인지 보니까 코스피랑 코스닥에 상장이 안 돼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수상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거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비상장이다 보니까 리스크가 있는 건 어쩔 수가 없기 때문에 내가 진짜 투자를 잘 할 수가 있는 금액만 하셔야 돼요. 나중에 또 갑자기 뭐 계획이 변동이 되거나 이런 가능성도 있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소액으로 하시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자, 내가 투자할 수 있는 금액만 잘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벨루가나 그럼 상장 일정에 대해서 보니까 사전 예고 없이 사전 판매는 즉시 종료된다. 프리세일 종료는 모금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라고 돼 있는데요. 예고가 없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예측을 하기 어려운 부분인데 상장 일정이 사실 제일 궁금한 거잖아요. 언제 상장을 하는지 그래야 내가 빔이 나왔을 때 매도를 칠 수가 있다라는 건데 프리세일 종료는 모금이 완료됐을 때 종료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모금이 지금 비공개예요. 없어요. 이거를 투자자들한테 지금 공개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언제 마감이 될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모르고 있잖아요. 무조건 이게 망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은 매도 시점을 못 잡는다는 거죠. 그리고 통지도 안 해준다고 했습니다. 벨로노믹스를 보시면 사전 판매에 600억개 물량이 할당이 됐는데 600억개 중에 대략 몇 개가 팔리는지는 알아야 돼요. 저는 제가 해킹당하기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트랜잭션을 다 보고 있기 때문에 모금이 얼마가 들어오는지 다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600억개 중에 몇 개가 솔드아웃이 됐다. 이거를 보고 있어요. 지금은 한 120개 정도 트랜잭션이 있었는데 이거를 일일이 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600억개 중에 대략 몇 개 정도는 팔린지 알아야 상장을 예측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내가 고점에서 팔고 나올 수가 있는데 이거를 모르면 내가 고점에서 팔 수가 없어요. 정보를 아느냐 모르느냐가 하늘과 땅으로 격차는 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비상장 코인은 정보가 핵심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제가 지금 방송에서 모금액이 얼마 있는지는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공식 홈페이지에서 비공개를 처리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모금액이 얼마인지는 말씀을 드릴 수가 없고요. 010-5933-4168로 벨로라고 연락을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에 한해서만 제가 비공개로 오픈을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제 분석 파일이 필요하신 분들 연락 주시고요. 그리고 저는 트랜잭션을 모두 다 분석을 한 결과 누가 제일 많이 들고 있는지 그 지갑 주소까지 다 알고 있어요. 자, 그래서 보시면 지금 이게 랭킹인데 지금 가장 많은 지갑이랑 지금 이 순위까지 다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지갑 주소까지 전부 다 파악을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토큰이 어디에서 어디로 가는지 그 추적을 다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그 비공개 정보 궁금하신 분들 저한테 연락 주시면 제가 최대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문자가 폭주를 하기 때문에 연락은 바로 주셔야 되시고요. 극비의 자료다 보니까 제가 모든 분들한테 나눠드릴 수는 없고 50분한테만 드릴 수가 있어요. 문자 보내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벨루가나 지금 이제 구매를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저한테 바로 연락을 주셔야 되실 것 같은데요. 상장가가 110배 먹고 들어가는 프리세일이기 때문에 굉장히 세요. 그래서 되게 수상한 게 모금액이 비공개다 보니까 그냥 의도적으로 문을 내려버릴 수가 있는 그냥 그런 걸 수가 있어서 지금 바로 연락을 주시면 되시고요. 자, 그래서 구매하시면 이렇게 개인지갑에 클레임해서 바로 들어오는데 0달러라고 나오는 게 비상장이라서 그런 거거든요. 이게 만약에 상장을 하면 달러 가치가 딱 뜨게 됩니다. 내가 세일을 할 수가 있고요. 정보가 없으신 분들은 이게 하루 종일 그냥 24시간 동안 계속 지갑을 열어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결국은 정보 부족으로 망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고점에서 정확히 팔고 나와야 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 소통방에서는 극비의 정보들을 기반으로 해서 매도타임까지 완벽하게 잡을 거거든요. 그래서 수익 크게 챙겨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 저한테 연락 주시면 소통방 입장시켜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가스비가 저는 한 1원밖에 안 잡혔어요. 자, 그래서 가스비 좀 많이 이상하게 많이 잡힌다 하시는 분들도 저한테 연락 주시면 제가 절감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벨루가나는 지금 현재 문자가 폭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연락은 바로 주셔야 입장이 가능하시고요.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